낙상홍이 순나무를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낙상홍이 열매를 못 열렸었어요. 열매가 잘 안 열렸어요. 저도 일본에서 뭐 좋은 나무 사먹고 여기저기서 열매 열린 거를 사왔는데 그냥 다 실패하고 포기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방치했는데 몇 년 전에 우연의 일치로 이거 소송회를 옆에가 있었는데 낙상홍이 잘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낙상홍이 이게 혼자 잘 열리거든요. 꽃만 피면 뭐 100% 그냥 막 120% 열리죠. 낙상홍이 이렇게 이게 낙상홍이요. 제가 이미 벌써 녹지거리를 한 상태. 낙상홍은 가지가 세서 이렇게 부드러울 때 녹지거리를 해야 돼요. 꼭. 그래서 이것도 이 낙상홍하고 소송매하고 이 소송매가 있어서 제가 다른 소송매들은 다 취목을 했거든요. 있어서 이렇게 열매가 열려줘요. 이렇게 옆에만 놔줘도. 낙상홍 쫙. 이것도 이미 포기한 나무를 제가 취목을 떠서 내려서. 이거 작년에 내린 거. 그러니까 3년생이죠. 이거를 녹지거리로 해줘야 돼요. 뭐 어떻게 쓰건 간에 이렇게 모양목 하려면 안 쓰려면 잘라주고 쓰려면은 이걸 녹지거리를 일단 해놔야 돼요. 그래야지 상처 없이 그렇지 않으면 뚝 부러져버려요. 그냥 얘가 다. 일단 이거 취목하는 거를 해드릴게요. 다 취목을 해야 돼. 이렇게 취목해서. 이거만 있으면 낙상홍이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다 취목이 돼요. 열매가 열려줘요. 이렇게 하면 밑에 가지가 사라줘요. 밑에 이건 접대린 거 거더라고요. 제가 어디서 구한 건데. 이렇게 표피만 피는 거예요. 이거 어느 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표피만 싹 벗겨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얘도 이대로는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잘게 잘라주기 위해서. 삷목은 잘 안 되고요. 취목이 잘 돼요. 더 잘 돼요. 취목이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뿌리 한 나무에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. 같은 나무에서 여러 개는 취목이 안 돼요. 그런데 한 나무 가지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취목을 할 거예요. 왜 여기서 취목을 하냐면 여기 잔 가지가 나오면 이거 또 쓰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옛날 같으면 제가 또닥또닥 다 잘라버렸어요. 잘라버렸는데 지금은 한 개도 안 잘르고 가능하면 100% 씁니다. 그래서 나무가 많이 늘어나요. 사오지도 않는데 나무가 많이 늘어나요. 이것도 이제 취목을 떠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내년에 예쁜 가지가 나오잖아요. 한 0.5cm 내지 1cm 그 사이를 표피를 싹 까면요. 이제 그걸 이걸 많이 해보시면 감이 익혀져요. 손으로 딱 까도 돼요. 손으로. 이렇게 딱 까고 붓으로 발라야 되는데 언제 붓을 바르고 있어요. 저는 그냥 이거는 어디 영국을. 이거 동부 유톤이네. 동부 루톤이네. 이것도 농약이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싹 발라주고요.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. 숯에는 마른 건태를 물에다가 담고 물에다가 물을 적시면 이렇게 됩니다. 마른 건태를. 제가 어디 취목하는 데 가셔보면 들어가셔서 보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. 이대로 그냥 한 3 내지 5cm 두께로 해갖고 실지 두께는 한 1 내지 1.5 두께로 이렇게 둥그랗게 그냥 고르게 싸주는 거예요. 싸주고 이 비닐도 제가 벌써 이 잘려는 방법 다 해드렸거든요. 근데 이게 7월 이미 7월은 사실은 이거 취목하기에는 늦었는데 이 되는 나무가 있어요. 뭐 마삭줄 되고요. 백화등 마삭줄 다 되고요. 그 다음에 백일홍도 되고요. 제일 잘되는 나무들. 그 다음에 진백류 편백류 다 됩니다. 이것도 제일 가는 철사 제일 가는 철사를 적당하게 잘라놓고 이게 너무 꽉 묶어도 물이 위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져야 돼요. 전체를 다 묶어놓으면 그거는 안 되고요.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져야 되니까 혹시 철사가 너무 작으면 한 번 더 그런데 이게 너무 나이 먹은 나무들은 좀 잘 안 됩니다. 가능하면 새로 나온 철 1년지, 신지 쪽이 좋습니다. 두께는 한 5cm 정도 두께로 뭉쳐가지고요. 물기를 좀 꼭 짜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싸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싸는 두께는 전체적인 두께는 한 3 내지 5cm 되겠죠. 전체적인 두께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딱 싸주면 돼요. 항상 잘라서 여름에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. 삽목보다는 저는 취목을 더 빨리 합니다. 왜냐하면 나무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. 삽목은 그 조그만한 거 언제 삽목을 해서 삽목해도 뭐 좋죠. 삽목해서 옛날에 삽목을 제가 많이 했죠. 삽목해서 언제 키워서 이 나이가 되게 키우려면 이렇게 굵은 두께로 되게 키우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. 이거는 접을 해서 접을 해서 이게 다시 뛴 거예요. 지금 엄청 더울 때니까 이제 습도도 지금 높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. 얘가 뿌리 내리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. 마상류, 백일홍류, 그 다음에 또 뭐 홍자단 뭐 이런 것들 홍자단은 그래도 백자단 이런 거 티벳쪽 거는요. 조금 고산식물, 고산식물이에요. 티벳이 이렇게 저는 심하면 1년에 한 심하면 한 몇백 개 심하면 뭐 몇백 개 합니다. 이거는 바로 내년에 바로 멋진 나무로 만들 수 있어요. 내년 후년 근데 삽목은 그렇지 않죠. 그리고 또 피트머스 펄라이트를 써야 되는데 삽목할 때는 근데 저는 그런 피트머스 펄라이트가 없어가지고 만일에 피트머스 펄라이트를 사시면 바로 씻어서 마사나 또는 뭐 일반 우리 일반 흙에다가 옮기셔야 돼요. 그거는 그냥 묘목을 키우기 위한 그거 수단이에요. 나무를 키우기 위한 건 아니고 어떤 나무를 그렇게 키우신 분도 있어요. 50만 원짜리 나무를 제가 한 번 샀는데 비싼 나무인데 샀는데 보니까 피트머스 펄라이트하고 마사하고 섞어서 심었더라고요.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. 이때는 그냥 놓지 마시고 살짝 비료를 주셔도 되고요. 지금은 좀 썩은 실올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비료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료를 조금만 주면 됩니다. 조금만 그 뭐 저기 그냥 유기농 비료를 저는 줍니다. 유기농 비료 뭐 그린킹 약간만 주면 되고요. 그린킹이나 바이오골드는 다 녹아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빨리 녹을 수 있고 효과가 빠른 거 그거를 약하게 약하게 주고 흙을 살짝 양만 더 많아도 얘가 수분 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흙이든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동생 사고 그 다음에 마 사고 저거 조금 해서 흙을 조금 덮어줍니다. 한 삽 흙도 엄청 중요합니다. 물 양이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꼭 한 삽이라도 이거를 흙을 좀 더 하시고 비료가 아주 조금 제가 잠깐만요. 그린킹을 이거는 이거는 그린킹이거든요. 근데 아주 조금이요. 그래도 얘가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. 해보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물을 관리가 어렵다 하면 이렇게 이게 여름 관리예요. 여름 관리 이렇게 하면 물 관리가 아마 한 서너 시간은 더 갈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물을 안 줘도 서너 시간은 물을 안 줘도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. 이게 한 10분 됐죠?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나무가 종류가 있는데 마삭이나 마삭류 또는 진백류 좀 늦게 해도 되는 진백류 그 다음에 홍자단이나 백자단인데 티백거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은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소속매도 조금 늦기는 한데 백일옥류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됩니다. 지금 왜냐하면 습도 때문에 다 되는데 대신에 영양을 조금 더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가능합니다. 예쁘게 못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